현대차 그룹주가 호실적에 힘입어 연일 질주하고 있습니다. 해외 판매가 현대차 기아 실적을 견인하고 있거든요. 증권사에서 현대차 목표 주가를 40만 원으로 상향한 곳도 나왔습니다. 현대차 전체 수익 중에 80에서 90%를 한국을 비롯해 미국, 인도에서 창출을 하고 있는데요. 삼성증권은 현대차 북미 시장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%, 이익 비중은 50%까지 상승했다고 분석했습니다. 특히 주주환원 정책은 강력한 호재입니다. 증권가에서 현대차가 작년보다 분기 배당을 늘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 향후 6개월간 2조 원에 달하는 자사주 매입을 할 것이라는 전망도 주가 상승 배경으로 꼽히는데요. 현대차 인도법인 IPO를 통해서 40조 원이 넘는 자금 유입도 예상됩니다. 현대차, 차 살 돈으로 주식을 사보시죠. 벤츠를 타실 수도 있을 겁니다. 이지혜의 뷰였습니다. 이지혜의 뷰였습니다.